오! 뭐야! 아니! 자 이번 경기 데일론즈 대 첸슬러 첸슬러 저거 육성이에요? 각성이에요? 뭐예요 쟤? 각성이겠죠? 네 아 각성이네요 아 코스튬이 저래가지고 네 와 첸슬러 쎕니다 상승은 약한데 생포데미지 들어갔고 아 이거 반사되면은 오히려 데일론즈가 타격이겠는데요 첸슬러 부활있는 영웅 아닙니까 와 반사 미쳤고 자 반사 패션 반입니다 변신 오우 자 그래도 이걸 데일론즈가 질거 같진 않은데 오 오 오 오야 오 또 말있어 이런 모르지 아 근데 오 잠깐만 이게 주격을 써서 오 야 이게 저 일본 사사신나무 죽었어요 오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오 오 테론즈가 이기네 미티 자 어린이덱입니다 자 어린이덱입니다 와하 유이가 나왔어 유이 대 태오 즉사고 일단 볼 수 있네 오우야 자 즉 오우야 평토록 잡았습니다 태오를 태오를 하태로 어떻게 버텨야 되죠? 힐 하면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힐 하면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와 힐러가 여기 나오다니요 예 엘리스도 아니고 오우야 죽을 뻔했는데 힐 합니다 피가 떨어져야 힐을 하거든요 오오 이거 턴 갈 때 힐 하는 거 오랜만이네 활력도 아니고 어 이 턴 간 힐이죠 한 번 더 힐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어 흐하하하하 미쳤고요 자 쇠머리 안죽었어요 힐 또 왔습니다 헐 어 존 데? 흐하하하 태오 상대로 힐러 좋네 저거 맞고 죽지 말으면 좋네 어 어 일단 버텨 냈는데요 아 아 wk요 와 하지만 부활 장신구가 있습니다 즉 날이네요 오케이 드 이겼네 그러면 야 죽사 걸어놓고 또 죽어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쯧 쯧 자 이번에도 어린이 대기입니다 이번엔 아수라 어린이죠 어린이 대 스파이크 어우야 이건 뭐 이야 가능할까? 아수라 아수라 진짜 자 오저버릴 정명의 대검 와 데미지 세네 오 3천 투기장에서 3천이면 센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10이 잘 박혀있어가지고 별로 안아프네 아수라 평타 1000도 박았기때문에 지금 오 쎄요? 야 아수라 쎕니다 아프잖아요 아수라 힐까지 가능하잖아 힐은 꼭 피없을 때 쓰기때문에 한 스킬을 또 강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은거 같애 맞지? 이게 도발이 아니라 다른 스킬이었으면은 계속 요것만 쓸거아니야 힐 빼고만 오 요거 오 그래도 피없으면 힐하고 맞지? 그럴거아니야 오오오 큰일났네 죽추뎀이 들어갔다는데? 오오 자 이거 힐 언제하나요 근데? 힐은 좀 안하나? 아 나중에하나보네 오오 20초 대검 죽추뎀이 아까 들어갔었네요 오오 3천 힐 자 평타 마무리 오 부활 자 스파이크 오오 자 엄마 해봤자 안되죠 아 아수라가 이겼습니다 일단 1경기 미쳤구요 좋아 자 그 다음 경기는 팔라누스 아 팔라누스 좀 빡세죠 체력변경이 있어가지고 개빡셉니다 페루총 함우고 대검 받고 얘는 그냥 무조건 대검이네 오 개쎄 3600이면 개쎄건데 뭐지 데미지? 오 야 그리고 덜 들어오네 데미지 와 세팅 너무 잘 줬는데 와 아수라씨 아니 여기에도 요즘에 좀 새로운 영웅이 많이 없고 맨날 나왔던 영웅들이 거의 많거든요 되게 신선합니다 힐 해야죠 이제 피가 별로 없으니까 와 4천 7배 오오오 8천 피 거의 9천 찼습니다 와 즉석얼구요 자 즉사 지금 장신구 박았거든요 이제 아 내 체력변경 아 너무 아쉽게 됐네 자 샤오 즉사 없나? 샤오 평타에 마비가 있거든요 또 와 히레갈지 못히긴 했는데 체력변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었네요 자 출정 안통하는데 샤오 마비있구요 일단 평타에 장신구가 뭔지 와 마비 일단 걸려 와 즉사가 이야 이게 아수라의 죽은데 옮기죠 예 근데 부활 아수라가 쏘아올린 작은공이지 이게 그렇지 야 이거 근데 일단 평타 움직임을 맞고 있는데 마비 걸렸어 오케이 파닥파닥 좋았다 야아 어우씨 자 근데 카르마 어떻게 이겨 카르마 쟤는 상세상 풀잖아 피도 차잖아 어어 와아 이야 오 근데 데미지 왜이렇게 조금 들어오지 상성이 일단 우리가 강함이라 그러네 우와 천식 다는데 걔가 천식달기란 쟤가 3천 차거든요 오오오 오호오씨 아수라 허르막이不同 야 근데 피가 계속 차 오수수이 오še허허허 허 허 허 허허허허 riv오허 월에 카운터로 와우.. 카르마 그냥 안죽네요 와.. 개꽂있네 아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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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아 샤오지.. 아.. 샤오.. 아.. 샤오.. 샤오.. 마비가 너무 좋은데.. 자 신난이 좋습니다.. 어우 평타 마무리됐습니다.. 야.. 자 이번 경기는 이게 뭡니까.. 아수라 대 루디입니다.. 자 루디 어떻게 얘기 나요.. 기절? 자 루디 어떻게 얘기 나요.. 루디 방패 키면 못 맞거든요? 저 근데 검죽 쓰네.. 검포도 세요.. 고뎀이라.. 루디가 1대1에 굉장히 특화된 느낌인데.. 자 기절.. 평타 기절있네.. 도발 한번 갈겨주고요.. 공격 스킬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우리 어린이 덱.. 어휴 어린이 빌런.. 자 루디 돌아옵니다 이제.. 루디 은속 스킬 두번.. 어? 화성 스킬 먼저 안쓰네.. 은속 스킬 두번.. 검포도 켰네.. 이제 방격 계속 들어올텐데.. 아.. 고뎀.. 아.. 아수라 힘듭니다.. 자.. 아수라 아직 힐 발동 안되구요.. 체력이 조금 덧가져야 힐이 됩니다.. 도발.. 이제 힐이 슬슬.. 딜뽕.. 네.. 자 이게 1분.. 아.. 고뎀.. 아 이거 힘든데요.. 어린이 덱.. 자.. 이거 유희.. 아수라 힘내야 되는데요.. 힐 해야죠 힐이야.. 딜뽕 힐이면은.. 힐이.. 이야.. 뭐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야 좋은데? 힐이 13,000.. 자 딜뽕으로 잠시를 변경후.. 예.. 체력이 13,000은 처음 보네.. 와.. 자 또 도발걸로 스킬 쎄지.. 와.. 이렇게 많이 되네.. 역시 딜뽕 경제가 투기작용으로 나올겁니다.. 자 10초 남고.. 자 9대.. 자 9대.. 마지막 쓰지만 루디.. 역부족이죠.. 아수라.. 예.. 유희 대 플라턴.. 자 어린이 덱이죠.. 3대3 모드.. 이야.. 근데 플라턴은 지금.. 카운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희가 지금 이길 수 있을지.. 이기비를 일단 안씁니다.. 어떻게든 이 게임 맞으면 그냥 골로 갑니다.. 음.. 자 이기도 안썼고.. 지금 힐도 안나가거든요.. 피가.. 좀 깎여야 힐을 해요.. 와 둘 다 딜뽕.. 좋다.. 각성스킬 좋고.. 이거 맞고 힐하면 오히려 이득 뚫을 수 있다.. 그렇지.. 이야.. 바로 힐.. 7600정도 일단은.. 이기비를 안쓰네.. 와.. 이거는.. 플라턴은 어린이를 한 대 때려야돼.. 지어 맞고 싶어.. 이러면 진짜.. 7600.. 2000.. 와.. 상대.. 이야.. 둘 다 풀피.. 40초 남았는데.. 평타 1000에 고덴 2000.. 과연 누가 이길지.. 이기비를 안씁니다.. 그렇지.. 어린이에 대하.. 어른의 마음.. 약간 요런 느낌이야 지금.. 유이 상대하는게.. 이기비를 안씁니다.. 오오.. 자.. 1000씩 계속 깎구요.. 자.. 한 대 더 맞으므로 힐로 나가거든요.. 지금.. 오.. 힐 나가겠는데..? 와.. 끝날 때까지 이기비를 한 번도 안썼네.. 어.. 근데.. 시간이.. 오.. 뭐야.. 아니.. 0,000대 스킬 쐈어요.. 뭐야.. 어.. 어.. 뭐지..? 자.. 크리스 나옵니다.. 자.. 유이가 지금.. 즉서 잠재까지.. 했거든요.. 이분이 지금.. 그러면은.. 2라운드까지 생각한건가..? 미쳤고.. 이거 이겼다고 생각했네.. 와.. 대단한데.. 자 일단 유이.. 저거 뭔가.. 유이가 들고있는게.. 저게 뭐야.. 하프야..? 저게 뭐지.. 하여튼 뭐.. 대가리 깹니다.. 오.. 죽사.. 무섭히고있네.. 와.. 죽사머가리.. 안걸려요.. 잠재돼있네.. 확실히 돼있고.. 평타.. 평타.. 어.. 크리스.. 크리스.. 축사도 되는 상황대로.. 자.. 죽사.. 와우.. 지렸따.. 와.. 이거 유이 뭐야.. 와.. 유이.. 죽사.. 아니 유이가.. 쓰.. 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처음 봅니다.. 힐하구요.. 와.. 이런애들 근데.. 힐러들.. 나쁘지않아..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절멸머가리.. 절멸머가리.. 이거는 맞아야지.. 부활.. 즁랄이네요.. 와.. 즁랄.. 미쳤다.. 흐흐흐흐흫.. 자.. 좀 있으면 힐을 할수있는데.. 어.. 상대도 힐.. 자.. 옵션 뒤에 힐을 할수있거든.. 조금만 더 버티면 유이 입장에서는.. 괜찮구요.. 딜뽕.. 천식.. 힐 했네.. 와.. 힐에 피해량 상승.. 이야.. 1700시.. 와.. 씨.. 뭐야 이게.. 와.. 힐러들 와.. 힐러들도 진짜 떡상 해야돼 어.. 주기장에서 상대 평타 너무 약해요 상성도 지금 유이가 더 세네 와.. 저렇게 해서 유이 올킬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어.. 상대들이 개빡세여 플라튼, 크리스, 아킬라까지 어? 뭐야? 근데 졌네? 이러이씨? 자 올킬 아닙니다.. 쏘리 자 미미 나옵니다 마비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 마비 걸렸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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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우.. 조만기 없네.. 와.. 자 상상할 필요가 나와요 300씩 어.. 야.. 1000씩 자 스킬은? 잘 쓰겠네요 광경이 한번 보여줘 광경이 찍기 광경이 찍어보이기 이렇게 소리도 이겼네 와.. 질렸다 자 이번 경기 팔라누스 대 유이요 유이시랍니까? 자 팔라누스 대 유이 가보죠 자 평타 오히려 유이가 더 세고요 팔라.. 3타.. 즉사 유이 죽사가 꼈네 오우야.. 자 팔라.. 유이한테 질수도 없다 약간 요런식으로 스킬 오질라게 갈기고 있습니다 오우야.. 데뷔 세네 자 체력 변경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 체력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유이가.. 아아.. 조금.. 힘들죠.. 즉사.. 어 즉날입니다 자 즉날 해보.. 와.. 9400.. 이야! 즉사! 유이 마무리! 예예예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